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또 강하게 반등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이런 흐름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주제일까요? 네, 오늘 제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현재 시장에서 나의 주식 비중을 몇 프로 정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 월요일도 똑같은 시간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역대급 하락상에서 PBR 추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PBR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가에다가 주당 순자산 가치를 나누게 되면 이게 PBR이 나오는데 PBR이 역대 하락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비중은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주식 비중을 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992년도에 일본발 금융위기가 터졌죠. 이때 당시에 PBR이 0.73이었습니다. 우리가 단가의 세대라고 하죠. 일본에서 1948년 생전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일본에 우리가 베이비 부문 세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이 은퇴하는 시점. 1992년도 요정도에서 은퇴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부동산 버벌이 꺼지면서 집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는 구간이었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금 PBR이 0.73이었습니다. 92년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은 여러분들 1997년도 IMF 때 PBR이 0.4이었습니다. 여러분들 IMF 구제 요청 당시에 외체를 깎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하기 운동에 나섰잖아요.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IMF 1997년도에 PBR이 0.42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 2001년도에 IT 버블이 생겼었죠. 이때 당시에 PBR이 0.79였습니다. 그 다음 같은 해 2001년도 9.11 테러가 났을 때 0.78이었는데 미국의 뉴욕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붕괴가 됐을 때 지금 코스피의 PBR이 0.78이었습니다. 이 4개의 사건이 터졌을 때의 PBR을 잘 보세요. 0.73, 0.42, 0.79, 0.78.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최근에 접어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03년도에 카드 사태가 터져 이때 0.74였습니다. 여러분들 2003년도에 생각해 보시면 그때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어요. 신용불량자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신용불량자가 그짓말 조금 보태면 400만 명이 나왔어요. 신용불량자가 400명 가까이 400만 명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2003년도 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0.74의 PBR까지 있었고요. 여러분들 2008년도 리먼 사태. 보통 우리가 리먼 사태라고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일반인들이 우리가 주로 알 때는 세계 금융위기잖아요.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당시가 0.87이었어요. 그 다음 최근에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었죠.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PBR이 0.59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대 PBR이 가장 저점에 왔을 때가 0.73 가장 저점에 왔을 때가 이 기간이 거의 3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평균 3개월이에요. 0.73이 3개월 동안에 머무렸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경기 짐체로 인해서 지금의 여러분들 PBR이 코스피 PBR이 0.84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시스템이 만약에 무너지면 0.7까지 내려오고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면 0.9에서 끝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현재 구간은 지금 자리에서 현금 50%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 비중을 적어도 80% 정도는 채워놔야 된다. 현금 한 20% 정도. 주식 비중을 80% 정도 채워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채워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물론 지금 자리는 낙폭 가대주가 단기적인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낙폭주라고 하는 것은 그 낙폭이 끝나게 되면 다시 실적주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다른 종목이 빠졌을 때 지금 잘 견주하게 있는 종목 오늘 좀 달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 특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이 굉장히 지금 자리에 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이 전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갈 것인가. 지금은 낙폭 가대지만 결국은 전략은 실적주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실적주는 여러분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실적주니까. 그런 종목은 내년까지 저는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여유 있게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